미랑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미랑설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누구 얘기냐?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 자택 압수수색 남현희 선수의 재혼하기로 했었던 피앙스죠. 전청조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고 압속되는 그 모습을 같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리급 여러 벽 하셨는데 남현희 씨도 범행에 과감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요즘 어딜 가든 지금 이런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랬대, 그런 사기도 쳤대,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IM 실례라고. 그런 얘기를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디 가든 밥 먹는 식당에서도 온통 이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 지금 일단 체포를 했어요. 김영벽 의원님. 역대급 사기 행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 뉴스를 듣고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국민들도 아마 쇼킹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 소식이 발표가 됐었는데 보니까 스토킹범으로 잡혀갔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알고 보니까 재벌 가족이 아니고 사기 범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여성 간의 성별 사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을 알고 싶으실 텐데 이런 문제일수록 저는 좀 과도한 관심을 빨리 충족을 시키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제 자꾸 이런저런 혐의가 자고 일어나면 몇 개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경찰이 어제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고 어제 나온 보도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밀항설. 저희가 밀항설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밀항설이 있었습니다. 전청조가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이른바 브로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중국 밀항선을 알아보려면 선입금을 먼저 해라. 돈부터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입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는 설입니다. 일단은 설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건데 일단 전청조는 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또 아니다라는 말도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항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이상식 실장님. 또 우리 경찰로서 오래 계셨잖아요. 밀항 얘기가 나오고 뭔가 있었으니까 전격적으로 왜 이렇게 안 잡아가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체포를 그래서 한 거 아니냐라는 또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기 혐의자를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이 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청조가 밀항을 시도는 하긴 했는데 밀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해상 감시 시스템도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시도는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시도를 한다고 해도?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경찰 간부들한테 전화해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냥 희대의 사기 사건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걸 당부해야 되냐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연예인이나 또는 운동선수, 유명인사, 재벌들에 대한 지나친 숭배감 이런 거 갖지 말고 지나친 호의와 예의를 좀 조심해라. 이 정도 말밖에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남연희 씨가 공범이냐 아니냐거든요. 지금 너무 진술에 지금 엇갈리는 게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사기 사건이 피해자가 되려면 남연희 씨가 굉장히 부주의했어야 돼요. 사기범한테는 고의가 있고 남연희 씨는 부주의해서 그걸 모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남연희 씨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서 괜찮은 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경찰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히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연희 씨 공범 여부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를 좀 연결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자금 마련을 실패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는 이 자금 마련 실패한 건 세컨폰, 그러니까 전청조가 휴대전화를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휴대전화 아니고 두 번째, 이른바 세컨폰이라고 하는 두 번째 휴대전화가 없어서, 본인한테 없어서 자금 마련을 못했다. 거기에 이제 다 인증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폰은 누가 갖고 있느냐? 남연희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누가 지금 전 모 회장 역할을 하면서 남연희 씨하고 대화를 한 걸까요? 전청조의 세컨폰이 있는데요. 그 폰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최근 아신 거예요? 네, 최근에 알았어요. 그 내용을? 네. 그래서 혼자 1인 2역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전청조가 폰이 몇 개가 있고 그 중 한 개의 폰을, 그 번호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일 때문에 휴대폰이 많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좀 많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이상식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남연희 씨가 굉장히 부주의해야지 이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성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석연치 않다. 일단 세컨폰을 현재 어떤 남연희 씨가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느냐를 봤더니 월세 2,500만 원짜리 같이 살던 그 집. 그 집에서 짐 싸서 나오면서 내 건 줄 알고 챙겼다라고 얘기를 남 선수는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폰에 대해서 이거 내가 경찰에 제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컨폰. 현재 남 선수가 보유를 했고 이걸 지금 경찰에 제출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폰이 있어야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모친의, 전청조의 모친입니다. 이 전청조의 어머니, 어머니의 공인인증서가 이 세컨폰에 있다. 그래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이 세컨폰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식 실장님. 말씀처럼 일단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남은 씨는 일단 나는 몰랐고 나중에 휴대전화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엄마의 공인인증서거든요.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전청조의 엄마는 무조건 명백한 공범인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청조 어머니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워낙 사건이 희대의 사기국이기 때문에 전모를 알기에는 여러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다시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춰봐야지 전모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엄마도 모친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 건지 남 선수도 어제 전청조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만 고소한 게 아니고요. 전청조 어머니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 스토킹 등의 혐의. 전청조 씨를 안 만나니까 이 어머니가 남 선수한테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 혐의를 어머니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건데 또 엄마만 도와준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병민 씨 의원님. 공범 여부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야 되고 스토킹 혐의로 지금 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 연락을 직접 한 게 진짜 어머니인지 어머니를 사칭한 건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미 전과가 상당수가 있고 오늘 또 새롭게 쏟아진 뉴스들을 보면서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건 남현일 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번에는 남성을 만나면서 혼인을 빙자하면서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본인이 여성을 만나면서 남성 행세를 하고 또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여성으로 혼인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떤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쓰더라도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이유가 피해자가 우호직순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나름의 백설을 만들 정도의 상황들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설을 만들어서 상황을 공유해야 될 만한 그런 정말 역대의 희대극이다. 희대의 사기극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남현희 선수를 만나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사기를 치려고 했다. 그 얘기 저희 MBN 단독입니다. 그리포트 보고 오실까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올해 1월 비즈니스 업무를 통해 전 청조 씨를 알게 됐습니다. 3월엔 함께 간 유럽여행 사진을 올리고 8월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전 씨가 남 씨와 만날 당시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 혼인빙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씨에게 혼인빙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몇 달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는데 당시 전 씨의 프로필 사진은 긴머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성은 결혼하자고 접근한 전 씨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하던 남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씨는 이전에도 혼인빙자 사기를 벌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네, 참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파가 화낼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전청조 씨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빠른 수사,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아니면 많은 얘기들이 좀 더 무럭무럭도 뭉게뭉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주신 말씀,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